자,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도 함께 볼까요? 왜지, 뭐지, 왜지, 뭐지, 궁금해, 내 변신 친구들, 친구들은 닭이 물을 먹고 하늘을 쳐다보는 걸 본 적이 있나요? 왜지, 뭐지, 왜지, 뭐지, 왜지, 뭐지, 왜지, 뭐지, 궁금해, 내 변신 궁금할 때 변신 자, 만약에 진짜로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소유언니의 질서 왜지, 뭐지, 왜지, 뭐지, 왜지, 뭐지, 왜지, 뭐지, 궁금할 때 변신 숫자가 다 없어져버리기 전에 숫자 개물을 막아야 해요 공유언니, 숫자 왜지, 뭐지, 왜지, 뭐지, 왜지, 뭐지, 왜지, 뭐지, 궁금할 때 변신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동현이와 함께 신비하고 아름다운 별 여행을 떠나볼까요? 친구들, 맑은 날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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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